이념은 로블럭스! 안녕하세용 반갑습니다 오늘도 레인보우 프렌즈 이 맵에 들어왔는데 이 뒤에 있는 상자들은 뭐야? 똑똑똑 계세요 없는데요? 아! 놀라라! 못생긴 애가 들어가 있어 뭐라구요? 아! 내가 전에 시켰던 택배가 왔잖아 뜯어봐야지 허허허허 아! 이런 걸 안 시켰는데 난 미워다단! 아 이런건 최악이야 아 이건 뭐야 이 상전은 아 왜 똥이 들어있어 자 어쨌든 얘들아 버스에 타 오늘 레인보우 프렌즈 이 맵에 또 들어온 이유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이 버스를 타고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탄 거잖아 그치 자 일단 버스 타고 이야기를 진행할게 원래 여기서 버스를 타고 우리가 저기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서 이상한 세상이나 놀이공원에 가려고 했는데 이 검은 손이 표지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상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누가 끌려갈까? 어 나야?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블루한테 쫓기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말이야 만약에 표지판이 화살표가 안 바뀌고 저 이상한 세계라는 놀이공원에 가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 궁금하다 뭐지?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든 챕터 2 그 영상 아 그 맵에 들어가 볼 거야 일단 블루한테 좀 잡아먹힐까 우리 나 잡아먹히기 무서운다 온 김에 블루나 보호하자 오랜만에 블루야 어디 있을까 내가 내가 먹이를 데리고 왔어 3명이 나 블루야 어딨니? 사실 블루한테 밥 주려고 우리 데려온 거지 아니거든 어딨어? 나 너무 무서워 이 근처인 거 같은데 아직 안 태어난 거 아니까 딱 봐도 여기인 거 같아 어 여깄다 블루야 밥 먹자 블루야 밥 먹자 아 밥 먹으러 간다 아우 무서워서 먹히기 싫은데 어 야 리아가 야 야 이거 좀 퀄리티가 올랐다 리아가 잡아먹히는 모션이 나오는데 블루야 맛있니? 자 어쨌든 저희는 이상한 세계로 떠나볼까 합니다 화살표가 안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아아아앙 띠띠 빵빵 오? 자 이번에 놀이공원 쪽으로 가보는 거야 어? 놀이공원이다 우와 제대로 왔네 어 근데 제대로 왔는데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어 뭐야 어 야 놀이공원에도 제대로 왔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얘들아 이게 뭐야 야 오자마 야 여기는 상자도 없어 상자도 없고 저 옆에 오른쪽에 보이지 코인 25개를 모아야 여기를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어째서 이런 일이 사물하면 숨을 수 있다 아 사물하면 숨을 수 있어? 어 안걸리는지는 모르겠어 잠깐만 올라가면 안잡히겠는데 그치 올라와봐 여기 잠깐만 쫓아와 봉투에서 날아가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야 공중으로 날아 뭐야 어 얘들아 쟤 낀 것 같은데 뭐야 치니까 불러주자 야 뭐야 너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얘 완전 꼈어 지금 어디 편하게 찾으면 될 것 같아 어 뭐야 뭐야 우리 룰러코스터 한 번 못 타? 못할 것 같은데 아우 뭐 근데 제대로 왔는데도 야 괴물이 있냐고 그니까 요괴가 아닌가봐 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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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안 나왔나?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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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아 도망쳐 야 블루가 아니라 골드야 골드 아아 나 무서워 아니 아아 유배라 날 지켜줘 유배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보인다 보인다 어 코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핫도그 20개? 핫도그 20개 누가 먹으려고 20개 찾으래 어 나 핫도그 여기 하나 틀렸다 나 하나 틀렸다 뭐야 3개 틀렸어 3개나 먹었어 벌써? 나 하나 둘 나 둘 아 20개나? 3개 틀렸어 헐 아 유르르 뒤에 쫓아간다 헐 내 친구야 근데 좀 느리네 вел 점점 빨라주는 거 아니야? 야 근데 이 놀이공원은 고 탈 수 있는 거 아닌가? 뭔가? 할수 있을거 같기도하고 골라.놀여.불러봐. 스핀갈구리 오 따라오는거 아니 뒤? 오! ops! 안 맞고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 나 왜 어째서 이런 선택을 나아 너 잡아먹겠어? 아니 잡아먹겠 번 쭉 올라가 보는 뭐가 있지 않을까? 쟤는 옐로우야? 얘는 옐로우도 아니고 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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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퉁 블루 짝퉁 왜왜왜왜? 골드 골드 오 마이 갓 뿅 어디로 가야 된담 오케이 오케이 저기다 저기다 저기 사탕 두개 아 근데 얘는 좀 느린데? 블루는 좀 빠른데 말이야 어! 팝콘 열개 왠지 왠지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그치? 오 원래 팝콘이 제일 맛있는 거잖아 오늘 찾아놨어요 근데 놀이공 동전에서 팝콘 먹나? 나 안 먹는데 귀국은 먹나봐 우리 태원에선 추웠었지 길이 없네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일로 아버지 두 개 어딨나 마지막 하나 나 앞에 끝 끝났어?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챕터2 얘들아 어때? 챕터2는 좀 시시한 거 같니? 뭐야 그니까 왜 이렇게 시시한 건데 어? 뭐야 하여튼 이상한 세계로 가봤는데 거기에는 귀여운 골드가 있었어 좀 느리네 많이 느리더라 하하하하 아이 시시한걸?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챕터2 이상한 세계로 가봤는데 놀이동산에는 이상한 골드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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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continents 안뇽 가지 arter 대비 비 비 쏟 빅 쥬 앗 acio point página